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꿀말리 시간 찾아왔어요 자 오늘은 홀스트롬프게임즈님의 오피라 버드 이야기 꿀잼 며칠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어 반반의 유치원을 놀러 온 플레이어 어? 방금 눈이 움직였어 이건 드론인가? 딱 눌러주니까 뒤쪽에서 지켜보고 있는 어 필라 버드 뒤에서 영혼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드론하고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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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즈들름 잘 해봐 어 쟤 또 언제 저기로 넘어갔대? 어? 어? 하하하 뭔가 공포심을 주려고 했지만 굉장히 어설퍼요 오 마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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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저거 뭐야? 아 저기도 있네 어 저기도 있네 와아 유치원 겁나 커 그그그그그 그 오피라 버드 처음 나왔던 그 저기 놀이터잖아 예이 예이 여기 완전 거의 뭐 놀이공원 수준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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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필라 동상에다 무슨 짓을 한거야 본인 등판 해버렸는데? 어? 흠 그건 아니지 하하하 지금 오필라 버드 입장에서는 공포거든요 설날에 지금 삼촌 집에 놀러온 조카급의 지금 화학의 본능 때문에 정신 못차리고 있는거 같애 자 지켜보고 있다 근데 야 플레이어 너무너무 신경 안쓰는거 아니냐 아니 하하하 아니 근데 그러면은 실제 게임에서도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데 내가 발견을 못했던건가? 뭐야 뭐 어딜가도 나오 너 뭐 순간이동 기술이 있니? 어? 아아아아아악 어? 금빨친 해버렸어 어 근데 겁이 많은거 같아 저 저 거기 못 내려가겠죠 으우 아하 어지러워 올라와봐라 에르르르르 쟤 내려갈때마다 거의 뭐 하늘에서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느낌일거 거든요 오피라곤 닌자기분 근데 너 새잖아 못나니? 이게 뭐가 무섭니 자봐 야 그냥 눈 가리고 타면 돼 자 내 손 잘 잡고 내려갔나잉? 가자! 어디까지 떨어지는거야?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미끄런트 이거 오 신난다 예이 오피라보다 깐보가 돼버렸어요 이거 아니 우리 깐보 됐다고 해도 선은 넘지말지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얻은거야 아니야 이 알은 낼거라고 어우 갑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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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알이 또 우리 핑크샨한테 굉장히 뭐 소중한... 아닌가 본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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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둘게 어? 어? 차가운거 아 아 찰깍 어 이제 진짜 진정한 깐부가 된 어? 어? 플레이어와 어필라버드 네 소중하다고 했지 아니 근데 그 게임에서는 겁나 무서웠는데 이렇게 오피라의 일상을 보니까 상당히 귀엽네요 웃긴 와 공포 그 자체에 했던 길도 거의 뭐 이제 진짜 놀이공원이 됐어요 가고 있어 반반의 첫 등장 이 모습을 설마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건가 해치지 않아요 친구들 나랑 같이 친구하자 안돼 오피라 이건 내가 떨어뜨릴 게 아니잖아 구해줄게 어떻게 살렸어 겨우 어떻게 살았어 나 자 그거 내놔봐 안돼 저런 조정기가 떨어져서 바이바이 니들 이제 끝이야 니들 우주왕도 이제 빠이 다행히 떨어지진 않았는데 날 수가 없잖아 못필라 자 기다려봐 구해줄게 날 수 있어 핑크새 자자자 빠르게 날아봐 날 수 있어 핑크새 쩔으르르르르 아 근데 군덩이가 무거워서 날 수가 없는 아주 슬픈새에요 야 웃을 때가 아니었나 아 뭔가 방법이 없을까 뭐지 뭐야 슈퍼맨이랑 또 친구였어 의외의 엄청난 인맹 오우 아 나 좀 구해줘 나 좀 구해줘 나 너 네 집은 이제 어공작했단 말이야 노우 오오우 너 여기 있어 오오 아니 으 좋아 이 방법은 아니라고 진짜 나는 수밖에 없어 핑크새 할 수 있어 슈퍼맨 기운 담았어? 날아?! 가자아!!! 어림먹는 스포인트 그냥 똥땡이 핑크색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날아보자고 어! 될 것 같아! 좋아!!! 날아라! 어떡하지? 날았다! 날았다! 그대로 넘어오면 돼! 이제 완전히 나는 법을 깨달아요 우리 코요미 빙세 오블라버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문제 해결? 너의 히어로 플레이어 플레이어가 용기를 북돋아준 덕분에 너가 나오는 타이밍이 심상치가 않네 뒤뒤뒤뒤 뭐라고! 뒤뒤뒤뒤 뭐? 너 말하는거야? 안돼! 제발! 정말 이해하지 않았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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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피라가 소중하게 여기다 진짜 응애였어? 안녕? 모미? 엄마래! 너의 엄마가 세상에 최고의 인생이 너의 엄마가 정말 사랑해 봐봐 응애야 보렴 네 엄마야 응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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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필라버댁이 이렇게 슬픈 사연이 있었다뇨 핑크새 넌 최고의 친구였어